2강 복습 동영상 전기량 공식 전기량 공식 Q는 적분 ITDT 사인 미분은 사인 미분은 코사인 코사인 미분은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X세제곱 미분은 X세제곱 미분은 3X제곱 X제곱 적분은 X제곱 적분은 3분의 1 X세제곱 전압 공식 전압 공식은 V는 RI 직렬저항 합성 직렬저항 합성 직렬저항 합성 그냥 더한다 병렬저항 합성 병렬저항 합성 병렬저항 합성 합분의 곱 전류분배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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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은 전체 저항분의 반대저항 R2 곱하기 전체전류 R1, R2가 1대3일 때 전류의 비례식은 반비례니까 I1, I2는 3대1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 기전력 공식은 기전력 공식은 E는 RI 플러스 RI 외부저항, 내부저항 둘 다 존재 R1의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R2값은 가운데 저항을 반으로 나눈다 50옴 2강 복습 동영상 전기량 공식 전기량 공식 Q는 적분 ITDT 사인 미분은 사인 미분은 코사인 코사인 미분은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X 세제곱 미분은 X 세제곱 미분은 3X 제곱 X 제곱 적분은 삼 분의 일 X 세제곱 X 세제곱 전압 공식 전압 공식 X 세제곱 V는 RI 직렬 저항 합성 직렬 저항 합성 직렬 저항 합성 그냥 더한다 병렬 저항 합성 병렬 저항 합성 병렬 저항 합성 합분의 곱 전류분배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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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3일 때 전류의 비례식은 반비례니까 I1 I2는 3대 1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 기전력 공식은 기전력 공식은 기전력 공식은 기전력 공식은 E는 RI 플러스 RI 외부 저항 내부 저항 둘 다 존재 R1의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R2 값은 가운데 저항을 반으로 나눈다 50옴 2강 복습 동영상 전기량 공식 전기량 공식 Q는 적분 ITDT 사인 미분은 사인 미분은 코사인 코사인 미분은 코사인 미분은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X 세제곱 미분은 X 세제곱 미분은 3X 제곱 X 제곱 적분은 X 제곱 적분은 X 제곱 적분은 삼 분의 일 X 세제곱 전압 공식 전압 공식 전압 공식 전압 공식은 V는 RI 직렬 저항 합성 직렬 저항 합성 직렬 저항 합성 직렬 저항 합성 그냥 더한다 병렬 저항 합성 병렬 저항 합성 병렬 저항 합성 합분의 곱 전류 분배법칙 전류 분배법칙 I1은 전체 저항분의 반대 저항 R2 곱하기 전체 전류 R1 R2가 1대 3일 때 전류의 비례식은 반비례 반비례니까 I1 I2는 3대 1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 기전력 공식은 기전력 공식은 기전력 공식은 E는 RA 플러스 RI 외부 저항 내부 저항 둘 다 존재 R1의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R2 값은? 가운데 저항을 반으로 나눈다 50옴 이강 복습 동영상 전기량 공식 전기량 공식 Q는 적분 ITDT 사인 미분은 사인 미분은 코사인 코사인 미분은 코사인 미분은 코사인 미분은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X 세제곱 미분은 X 세제곱 미분은 3X 제곱 X 제곱 X 제곱 적분은 X 제곱 적분은 X 제곱 적분은 3분의 1 X 세제곱 전압 공식 전압 공식은 V는 RI 직렬 저항 합성 직렬 저항 합성 그냥 더한다 병렬 저항 합성 병렬 저항 합성 합 분의 곱 전류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I1은 전체 저항분의 반대 저항 R2 곱하기 전체 전류 R1, R2가 1대3일 때 전류의 비례식은 반비례니까 I1, I2는 3대1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 기전력 공식은 기전력 공식은 기전력 공식은 E는 RI 플러스 RI 외부 저항, 내부 저항 둘 다 존재 R1의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R2 값은 가운데 저항을 반으로 나눈다 50옴 괜찮으세요? 211